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2015년에 검은사제들로 장편 데뷔를 했던 장재현 감독의 최신작 사바하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날 개봉을 했구요 15세 관람가 122분입니다 22일 기준으로 스크린이 최대 1174개 관객은 51만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박스오피스 1을 통계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면 조만간 100만은 넘을 것 같네요 이 사바하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아멘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이것을 한 80분 가량 녹음을 했었는데 오늘 편집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음질들이 다 뭉개져 있더라구요 녹음하는 설정을 좀 잘못해서 도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두번째 녹음이니까 조금은 더 짧게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너무 맥이 빠지네요 저는 이 영화 기대보다는 조금 실망이었는데 이 영화를 처음부터 스릴러적인 영화라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들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구요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오컬트적인 영화가 아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다기보다는 종교적 세계에 나오는 장르적 요소를 버무린 미스테리 스릴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오컬트가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뭐 전작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인지 굳이 감독은 사바하를 오컬트 영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관객분들은 오컬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영화 시작은 좀 신비한 것으로 시작하다가 후반에 스릴러로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서 오는 불균형 이질적인 이런 것들이 좀 저로서는 몰입감을 깨트리기도 했고 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스릴러적인 걸로 방점을 두고 보시면 끝까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장지영 감독은 스스로를 모태신앙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모태신앙이 뭐냐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영화인데 엄마 뱃속이 있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거죠 단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선친 때부터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신앙을 가졌다 이런 말이겠죠 그 집안 자체가 아주 해당 종교에 충실한 그런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개신교 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것을 여기에서 소개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신앙이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은 유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마태복음 2장 16절을 예로 들면서 가끔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행 혹은 악한 일들 이런 것들을 왜 신은 가만히 두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고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정재의 배우가 자신의 그런 의문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투영한 캐릭터이고 실제로 영화 속에서 이정재가 맡은 박 목사가 직설적으로 그 대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성교를 갔다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로부터 신의 이름이라고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일가족이 몰사를 당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렇게 좀 비아냥 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영화 속에서 표현이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분들 혹은 종교를 지성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 순규로 오빠님도 저희 블로그 쪽에 써주셨지만 이 영화에 웹툰이 있는데요 한 편입니다 그 영화 속 내용 바로 이전 부분을 웹툰으로 써놓았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이정재가 맡은 박 목사가 제가 앞서 방금 소개해드렸듯이 자기 친구가 성교를 갔다가 그 성교지에서 그 가족이 몰사당했다 그래서 그 친구만 살아남았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본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웹툰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화면으로 장면으로 묘사가 되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강하게 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문을 품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영화를 본 후에 그 웹툰을 봐서 좀 아쉬웠는데요 웹툰 속에 있던 그 부분을 영화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주었다면 좀 더 캐릭터에 몰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가 전작인 검은 사제들과 달리 서사가 이끌어가는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캐릭터의 동기, 캐릭터의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이번 영화에서는 조금 덜 다루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건 속에서 캐릭터들이 어떤 언행을 하는가 이 정도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제가 이준익 감독의 영화들을 작품 소원 이전에는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거든요 캐릭터의 감정을 깊숙이 다루지 않고 그냥 사건들만 피상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소원 때부터 감독이 스스로 밝혔듯이 캐릭터의 감정도 깊숙이 다루고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바하는 그런 캐릭터의 감정보다는 그 이야기, 사건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실 때는 그 이야기에 좀 방점을 두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 이정재 캐릭터에게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 신은 침묵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 그 웹툰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제가 제 블로그 쪽에 링크를 해 두겠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 이정재 씨가 박 목사를 맡았습니다 종교문제연구소 신흥 종교 비리를 캐는 그러한 캐릭터이고요 마냥 사명감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집단을 협박, 공갈해서 돈도 뜯어내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신흥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편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하는 말은 혹은 그의 행동은 어떤 세속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순수하게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심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회의론자이고 또 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성규제에 가서 일가족을 잃었으니까 이정재를 돕는 사람으로 이다위 씨가 나옵니다 고요셉 전도사를 맡아서 이 영화 속에는 사슴동산이라는 불교 쪽의 신흥 종교 집단 이쪽에 잠입을 해서 취재를 하는 그런 파트너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배우는 이름도 다윗이고 캐릭터 이름도 요셉이고 성격에 나오는 인물 이름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이정재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해안스님 역을 맡은 진성규 배우가 나옵니다 아주 지적인 그런 역할을 맡았고 불교 쪽에 잘 모르는 이정재를 위해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박정민 배우가 정나한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이 캐릭터의 정체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는 없겠죠 그 자체가 스폴러니까 하여튼간에는 누군가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 시작하면 나레이션을 하는 배우 이재인씨 나오는데 이금화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언니 역할도 같이 맡았는데 그 이전에는 어른도감이라는 영화에서 엄태구씨와 함께 나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재인씨가 차분한 연기를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영화는 이금화라는 캐릭터와 쌍둥이 언니가 함께 태어나는 그거부터 시작을 하죠 1999년 그래서 쌍둥이 언니가 영화 속 표현이 괴물로 표현됐던가 하여튼 이제 좀 사악한 괴물 이런 존재로써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쌍둥이 동생은 다리를 파먹으면서 성장했다 그래서 쌍둥이 동생은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다리를 절고 다니죠 그때 어렸을 때부터 다리가 상해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그 언니는 집안에 아주 후미진 곳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애기 목소리 내면서 울고 괴상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걸로 묘사가 되고 쉽게 말해서 좀 괴물로 묘사가 되면서 음습하고 굉장히 깨름칙한 그런 기운을 내뿜는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소를 죽이는 그런 주범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날아다니는 새를 조종하는 그런 힘을 갖는 걸로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신비적인 존재이고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쌍둥이 동생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이죠 그 역할을 이재인 씨가 맡았고 경찰 쪽 사람으로 정진영 씨가 나옵니다 이 캐릭터가 좀 아쉬웠는데 무게감이나 불량이 좀 부지 정진영 씨가 맡아야 됐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티베스에서 오는 내충템파 역을 다나카민이라는 분이 맡으셨는데 나 찍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본 양이나무라는 일본 영화에서 야쿠자 역을 맡은 분이기도 했네요 아 근데 이분 때문에 생긴 거죠 사실 이 모든 사건이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지구를 지켜라에서 순희 역을 맡았던 황정민 씨도 나오고 변호인에서 나왔던 이항나 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영화 속에서 교주 같은 정동한 씨가 김재석 캐릭터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김홍파 씨, 문숙 씨 이런 중견 배우분들도 나오십니다 자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녹음이다 보니까 아주 빨리빨리 진행이 되네요 신흥종교 비리를 찾아내는 종교문제연구소 박목사는 이정재 씨죠 최근 사슴동산이라는 새로운 종교 단체를 조사 중이다 영월 터널에서 여중생이 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쫓던 경찰과 우연히 사슴동산에서 마주친 박목사는 이번 건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다 터널 사건 유력 용의자의 자살 그리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박정민 16년 전 1999년 태어난 쌍둥이 동생 이재인의 존재까지 사슴동산에 대해 파고들수록 박목사는 점점 더 많은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태어나고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이거는 뭐 회이크죠 회이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티벳의 승려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괜한 사람의 마음에 증오와 욕망을 불어넣었어요 왜 그런거에요? 종교문재연구소에 일하는 캐릭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실제 이런 비슷한 모델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탕명한 소장이라고 비슷한 일을 하신 분이죠 이단 연구하시고 이단을 파헤쳐서 사회적으로 고발하는 잡지에다가 글을 써서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교회의 성도에게 피습을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요 뉴스에도 나왔었고 그만큼 이단을 다루는 일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고된 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제한다는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할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 일이 힘든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슴동산이라는 종교집단이 나오는데 글자가 네 글자잖아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네 글자의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이 저는 떠오르기도 했어요 좀 재밌었는데 여기서 제가 실명을 댈 수는 없겠죠 제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 그러한 실제 있는 것들에서 좀 모티브를 따온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전문가평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좋은 평가들을 써주셨는데 김성훈씨는 8점을 주면서 많고 많은 신들 중에서 누가 진짜입니까? 극종 이정재와 같은 물음을 던졌고 김성훈씨는 7점을 주면서 장제원의 진일보 속이 꽉 찬 오컬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감독은 오컬트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 영화를 봤을 때 이게 오컬트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오컬트냐 이영철님은 6점을 주면서 흥미진진함은 좋으나 매워야 할 부분이 많다 이 평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편집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너무 삭제를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허나홍씨도 6점을 주면서 연출 테마술이 뒤로 갈수록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후반에 가면은 좀 맥이 빠진다? 느슨해진다? 지루해진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초반에 이 영화가 보여줬던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후반에 스릴러로 바뀌는 그 흐름에서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스릴러로 생각하고 보시면 후반으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진상, 범인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이버 쪽에 네티즌들 평가도 한번 제가 봤는데 이슬 젖은 산딸기라는 분이 6점을 주면서 초반은 강렬하나 중후반은 늘어지고 반전은 미약하다 대체 염소는 왜 울고 소는 왜 죽은 겨? 이렇게 써주셨네요 염소가 왜 울고 소는 왜 죽은지 정말 몰라서 이렇게 써주신 건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비꼬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영화 속 그 쌍둥이 언니 때문에 죽은 거죠 쌍둥이 언니 때문에 염소가 울었고 신비한 힘 때문에 그 영화 속에서 잘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JMGU... 이라는 분이 4점을 주면서 쌍둥이 언니 후반 극딜 없음 이렇게 써주셨네요 뭔가 후반에 크게 임팩트 있는 걸 보여주고 같았지만 사실은 손동작만 하고 핏줄 생기고 이런 것들만 보여줍니다 좀 아쉬웠죠 왜냐하면 이게 영화는 처음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걸로 시작하지만 후반에 결말에는 스릴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너피아라는 분이 2점을 주면서 10점에 2점 티벳이 잘못했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이게 뭐 핵심이죠 그리고 저희 청취자 순길오빠님도 23일날 써주셨네요 무신론자이고 종교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라고 써주셨는데 곡성처럼 그렇게 난이하진 않았고 또 중간중간 개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공포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볼만한 오컬트 영화라 그런 점에서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영화 속에서 귀신이 나오긴 하죠 환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환각 이제 그런 부분은 약간 공포를 주기도 하지만 크진 않습니다 네 제가 어제 뭘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영화 저는 좀 실망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종교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했지만 명확한 회담을 낸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좀 깊이가 얕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편집이 좀 산만하고요 매끄러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 다음에 이런 장면이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아마 어제는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박정민 캐릭터가 굉장히 신앙심이 투천한 걸로 나옵니다 신앙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교주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 그런 일을 했었고 영화 속에서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게 환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모습이 나오죠 영화 시작하면 굉장히 신비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그런데 박정민 배우가 영화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면서 평화를 얻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아무리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신앙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어머니를 통한 그 기억 사랑의 기억 이것으로 이긴단 말이죠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종교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 캐릭터가 충성심이 있고 신앙심이 있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뜬금없이 엄마의 자장가가 나온단 말이죠 엄마의 자장가로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것 같았으면 애초부터 그런 귀신들에게 시달릴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약간 좀 냉소적으로 보자면 물론 이 캐릭터가 사창가에서 태어났고 소년원에 갔다가 교주 김재석에게 간택이 돼서 발탁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항상 못말라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도 감독은 그런 것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정리하자면 그런 일반적인 것들로 엄마의 사랑이라든가 자장가라든가 이런 것들로 평안을 얻거나 위안을 얻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정도로 충성심이 있고 교주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신앙심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한단 말이죠 오히려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있다 평안을 얻는 부분을 묘사해 주지 않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독이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것은 불교에서는 악이라는 게 없다 이분법 선과 악을 딱 나눠서 악이라는 것을 상장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렇게 아주 명확한 이분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욕을 먹죠 영화 속에서도 보면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제가 후반에는 자세히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거의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선이라는 개념 혹은 악이라는 개념 이 자체가 실제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화 속 캐릭터 남자 주인공 이정재가 맡은 그 캐릭터가 왜 내 가족에게 그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악한 일이 생겼을 때 왜 신에 침묵했는가 게다가 박 목사는 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주로 간 상태였거든요 신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이 나를 보호해 주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일가족이 죽게 되고 그럼 신이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이정재는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비환향되기도 합니다 목사면서도 이런 식으로 종교라는 포장지에 쌓여있지만 주인공도 목사고 불교식의 교리가 많이 떠있고 불교 쪽의 사이비 집단 사슴동산을 영화 속에서 차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거다 굉장히 회의론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듯이 감독이 모태신앙이고 자신은 유신론자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신이 품었던 의문 의심 원망 왜 신은 침묵하는가 이런 불행이 생기는데 그거에서부터 출발된 영화라는 거죠 이 영화가 영화 속에서 이정재가 마태복음 2장 16절을 인용을 합니다 대사로도 나왔지만 제가 성경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로시 헤로스는 왕이름입니다 헤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는 구절입니다 헤로스에게 어느 날 박사들이 와가지고 동방 박사들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해서 왔습니다 새로운 왕은 어디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 드는 거죠 헤로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아 그럼 내가 그 싹을 먼저 잘라버려야 되겠구나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예언이 있더라 알게 돼서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지방에 있는 두 살 이하 남자아이들 모두 죽였던 것이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의 욕망과 잔인한 속성을 드러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나 이런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감독도 그렇고 이정재도 그렇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곡성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감독이 나홍진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착한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왜 나쁜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일이 생기는가 이것에 대한 의무를 품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들로부터 답을 듣지 못한 겁니다 혹은 답을 들었는데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곡성에서 보면 천주교 성당에 갔을 때 그 신부가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죠 박도원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말을 시큰둥하게 던집니다 그것이 감독이 본 종교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종교는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책말을 한다던가 시큰둥하게 바라보고 역시 사바하에서도 장지현 감독이 왜 악한 일이 벌어져도 신은 가만히 있는가 왜 침묵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답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쩌면 이 두 영화는 출발점이 갔습니다 같은 물음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곡성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답을 찾은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실상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바하는 아예 그 종교 자체가 무용하다 쓸모가 없는 거다 성과 악의 경계가 이렇게 모호한데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소행이 있니 이런 쪽 회의론적인 걸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신은 왜 침묵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독 시리즈를 녹음하면서도 한번 제 나름대로의 썰을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질문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처럼 느껴지잖아요 본인은 꽤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졌지만 그 해답으로는 논리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해답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이 당장 개입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왔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해도 다치지 않는 혹은 자동차가 그 길로 오지 않는 나한테로 돌진하다가 자동차가 옆으로 옮겨가는 아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자신의 삶에서 무결점 상태의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해나 불행한 일들 고통들 또 여러 흉악 범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에 당장 개입해 주기를 인간 세계에 개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신이 존재한다면 개입해 달라 이런 얘기죠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있느냐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느냐 인정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답을 내놓아도 만족을 못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만들어낸 그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그 답만 내놓으면 납득이 안되는 거죠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감독처럼 모태신앙이고 유신론자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품기도 하죠 만약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해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거든요 나중에 기독시리즈 편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곡성 또는 검은사제들까지 어떤 신적세계 신의세계에 인간이 돌진해서 한번 그 세계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전 받았는데요 이 사바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세계로 신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한 두 영화 곡성과 사바하 이지만 그 흐름 자체가 다르고 물론 감독이 다르니까 그 종교적인 흐름을 봤을 때 너무나 두 영화는 차이가 있고 그 결말도 저는 종교적 깊이에서 둘 다 얕다고 보지만 그 모양 자체가 다르게 결말을 낸 것이죠 검색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영화 사바하의 결말 혹은 여러가지 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게 있다고 많이 쓰시더라구요 음 이 영화 그렇게 어려운 영화 같지는 않은데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요 부분은 제가 스폴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점프하시면 될 것 같구요 아직 영화 안보신 분들은 앞서 언급했던 염소가 울고 소가 죽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염소라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악을 상징합니다 양과 염소를 꼭 대조시킵니다 양은 선한 쪽이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멀리서 보면 양하고 염소하고 잘 구별이 안가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양하고 염소하고 차이가 나고 멀리서 보면 선하고 악하고 구별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봤더니 얘는 악인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죠 타락이 된 뒤인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많이 염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심판한다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기도 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소가 죽는 거 그것은 쌍둥이 언니가 그냥 그 신비로운 힘이 센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더라도 신비적인 힘 때문에 주위에 영향을 미친 거죠 왜냐하면 영화 초반에는 이 쌍둥이 언니가 악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이죠 영화 후발에 가면 또 달라지죠 성과 악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소가 죽는 걸로는 또 무엇을 보여주려 하냐면 이 쌍둥이 언니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무속인이 구슬을 하죠 그 밖에는 방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허탈하게 앉아있고 멋들하게 막아 놓으니까 구슬을 통해서 소들이 죽는 그 질병을 없애보려고 하지만 실패하죠 그때 그 무속인이 쌍둥이 언니가 있는 집을 발견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죠 거기서 뱀에 물리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일반 무속인을 신기가 있는 무속인이죠 사실 무속인도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영화 속에서는 신기가 어느정도 있는 걸로 묘사가 되죠 그 무속인을 이길 정도로 힘을 영향을 미치는 악의 기운이 팽배한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는 거고 굳이 정말로 이건 해석을 위한 해석을 하자면 소라는 것은 제의를 위한 제물로 많이 쓰기도 했죠 동물 중에서는 가장 비싸기도 하고 이거는 좀 억지 해석일 것 같고 영화 속에서 결말에 쌍둥이의 언니가 미륵불 흉내를 냅니다 손짓을 정말 부처상처럼 하면서 겉모습은 그래도 아직도 좀 이상한데 목소리에도 에코가 들어가서 울리고 원래 말을 배우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영화 초반에 설명되죠 얘는 말을 배우지 않았다 손동장도 하고 심지어 손가락 여섯 개를 보여주면서 네 교주 손가락도 여섯 개일 것이다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고 이런 것하고도 약간 좀 겹치기도 하는 장면일 수도 있겠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화 초반에 쌍둥이 언니는 악으로 묘사가 됩니다 괴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재은 배우가 쌍둥이 동생이 초경을 한 뒤에 쌍둥이 언니의 몸에서 털이 빠집니다 이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박정민의 교주 김재석이 예언을 한 예언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인 겁니다 피를 흘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악마에게 속지 말아라 아름다운 모습에 속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사람들은 99년생 여자들만 죽여왔던 겁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을 초경으로 인식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언서가 실제로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서를 쓴 김재석은 뭡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또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요 여튼지 간에 쌍둥이 언니 같은 경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동생의 다리를 갉아먹으면서 괴롭힘을 주는 괴물이었지만 예언서대로 초경을 한 뒤에 피를 흘린 뒤에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좀 온전한 모습을 보이고 박정민 앞에서는 미룩불의 모습 같은 흉내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심지어 예언까지 하게 되죠 라이터를 주게 됩니다 이 라이터가 쓸모있을 거야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교주 사슴동산의 교주 같은 경우는 예언서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숫자에 맞는 아이들이 존재했습니다 99년에 태어났어요 그 애들을 다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서대로 초경을 한 뒤에 자신의 힘을 각성한 쌍둥이 언니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불로장생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득도를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쪽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어떻죠? 살인을 시키죠 그 여학생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이죠 실제로 그 예언서에 따르면 나쁜 행동을 합니다 본래 그 모습이 악한 모습이었던 그 쌍둥이 언니 같은 경우는 이 교주를 죽이는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시키죠 그런 것을 똑같은 살인이지만 연쇄살인범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적 세계관에서는 선한 진영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선한 존재가 있고 악한 존재가 있게 됩니다 그 둘의 싸움이 있고 뭐 우리 인간의 그 중간에 껴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러한 인식 틀을 깨트리는데요 우리가 겉보기에 선한 존재 혹은 겉보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득도를 한 어떤 영적 존재 혹은 그에 준하는 존재일지라도 그가 악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악당이 되는 겁니다 어느 존재가 선이냐 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존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걸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에서는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딱 구별을 해놓고 있는데 얘는 선한 존재 얘는 악한 존재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쓸모없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존재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른 겁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하죠 사람이 판단합니다 이 영적 존재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사람이 판단하게 되죠 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초월적인 절대자가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의 가르침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법률이라든가 일반 윤리 법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정재는 영화 초반부터 자기는 진짜를 보고 싶다 진짜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심동산의 교주를 굉장히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김재석 그 교주의 정체에 다가갈수록 아 얘는 진짜일지도 몰라 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을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자신의 일가족이 몰살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그 신이 쓸모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식 웃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런 식으로 비행양되기도 했던 것이죠 자신이 믿었던 그 신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진짜라는 것이 없을까? 한번 만나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 이러한 욕망이 있었던 것이고 이 사심동산의 교주가 그러한 곳에 가장 근접한 인물일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실제로 영어수에서 나오는 총무원장이었던가요? 문어라고 호칭되는 승려가 이 사심동산의 교주는 진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정재가 결국 가서 만난 교주의 모습은 병들고 늙어서 병상에 누워서 호흡기 달고 겨우 숨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하하는 표현이고 쓰면 안 되는 표현이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정재가 고깃덩어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당시까지 살아있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100년 넘게 살아있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인 줄 알고 찾아갔던 사람이 사실은 가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지태를 만나게 되죠 유지태의 정체를 왠지 모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좀 갠성히 깨지는 부분이죠 유진태는 실제로 불로장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를 만난 것입니다 이정재가 그토록 바랬던 진짜를 만났을 때 이정재가 보인 행동이 뭔가요 영화 속에서 그 유지태를 응징하려고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이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결국에 이 영화는 진짜냐 가짜냐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득도를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영화가 스릴러 장르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 쌍둥이 언니의 실체를 본 박정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박정민은 처음 그 쌍둥이 언니를 만났을 때는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주를 위해서 그 충성심 때문에 죽이러 갔을 때 만나게 되고 그 쌍둥이 언니의 신비로운 힘 손가락 6개 보여주고 목소리 에코 섞인 채 들리고 동굴 속에서 들린 것처럼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마의 자장가를 부르죠 내가 너의 내면을 알고 있어 너의 가장 깊숙한 곳을 알고 있어 이것을 보여줍니다 박정민은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짐작한데 박정민은 사슴둥산의 교주로부터 어떤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지 어떤 그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 같고 근데 정말 진짜인 것 같은 모습을 만나게 된 겁니다 체험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이런 좀 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신비적인 체험 때문에 많이 극단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완전히 신비 종교로 가기도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사람은 그 손가락 여섯 개를 보여주는 쌍둥이 언니를 진짜라고 인식을 하고 자신의 교주를 죽이러 가죠 자신이 그렇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허상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아주 분노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 박정민 캐릭터가 깨달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정민도 유지태를 만납니다 유지태는 진짜였어요 불로 장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민은 유지태로부터 어떤 체험도 받지 못했어요 왜냐 유지태는 허수아비를 내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모습이 박정민에게 인식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유지태가 박정민을 죽이려고 했었고 박정민은 진짜를 만나서 진짜를 죽이게 됩니다 재밌는 모양새가 되죠 진짜든 가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는 그 사람이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덧붙이자면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기독교는 체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체험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험이라는 건 사실은 신을 만나는 걸 체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건데 그 체험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체험만을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어렵나요? 가끔 뭐 길티플레저라고 해서 예컨대 아이스크림라고 해보죠 아이스크림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아이스크림만 먹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둘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너무 체험 쪽에 빠지거나 아니면 너무 체험을 무시하거나 아예 이러한 두 가지 경영 극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은 그 사이의 균형에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나중에 기독 시리즈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좀 들자면 기독교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감정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람과 어떤 즐거운 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만 즐거웠던 감정만 체험만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함께 고난을 겪으며 잊어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과 나누는 어떤 쾌감 즐거운 감정 이것만을 중요시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충평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음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하다 보니 또 길어지네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물음 의심 혹은 원망 이런 것들로 시작한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신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결말에 가서는 스릴러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러한 이질적인 느낌 이것 때문에 후반에 뭔가 확실한 신비적인 모습을 원했던 분들은 많이 실망하실 것 같고 혹은 저처럼 그런 종교적인 질문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깊은 감독 스스로의 해답 이런 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사람도 좀 실망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오컬트 요소가 들어간 스릴러물 이렇게 판단하고 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가 오컬트 영화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냥 우리가 보는 사람이 오컬트라고 하면 오컬트인 거죠 어쩌겠어요 오컬트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영화 속에서 기독교 목사가 나오고 불교 배경의 사이비 집단도 나오고 하지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굉장히 강적하게 영화 결말에서 보여주고 있다 또 그것이 스릴러와 잘 융합되어 있는 편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편집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그 흐름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세밀한 개연성에서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뒤 안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 부분도 좀 아쉬웠고 신현식 감독의 로마서 8장 37절 이란 영화가 있었잖아요 신현식 감독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시고 그 영화에 비하면 종교적인 깊이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보수적인 개신교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종교적인 걸로 보시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스릴러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종교적인 걸로 보시면서도 좋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은 왜 침묵하는가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그 물음을 던지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분들은 꽤 공감하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회의적인 결론에 함께 공감하실까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편 오늘 이도저도 아니고 행성수설을 많이 했는데 영화 자체가 좀 그래요 이렇게 좀 핑계를 대보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해보겠고요 지금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굉장히 기대해내는 작품들이 개봉합니다 한거 고아성씨가 주연을 맡은 그 작품도 개봉하고 3월 초에는 캡틴 마블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먼저 개봉을 하기도 하고 그 이어서 4월 달에는 드디어 우리 타노스 형님께서 귀환하시죠 그 어벤져스가 이 캡틴 마블과 이어지는 게 있죠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마지막에서 캡틴 마블의 마크가 보이는 장면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4월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캡틴 마블 역할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마블을 잘 몰라서 틀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대작들이 계속 개봉을 합니다 제가 보고서 녹음할 만하다 싶으면 이런 개봉작들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발빠르게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고 저희 블로그나 트위터 쪽에 감상평 남겨주세요 그럼 그것을 보고 제가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실제 녹음할 때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죠 모두 강신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블로그 쪽에는 무슨 영화 봤어요? 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 달에 보신 영화들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리뷰가 담기는 코너입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직접 만드시는 코너이기 때문에 저희 트위터도 많이 팔로잉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듣다가 좀 불편하신 점들 건의하고 싶은 점들 기탄 없이 댓글란이나 블로그나 트위터 쪽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이메일도 있으니까 네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올리지 않고요 쥐약과 파티와 유튜브 아이튠즈 쪽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조금 늦게 올리고 있긴 합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좀 쌀쌀한데요 낮에는 진짜 이제는 봄날씨 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상이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벌써 봄이군요 그럼 제가 봄에 또 녹음할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녹음해야 되겠네요 아 제가 몇 년 동안 벼르고 있던 영화가 있는데 바쁘네요 올 봄에는 바쁘네요 유간순도 봐야 되고 캡틴 마블도 봐야 되고 엔드게임도 봐야 되고 자 장재영 감독의 사바하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